동영상 정말 라이브 사고를 냈지요 그 커버 무대 할 때 원래 보컬 수업을 받을 때는 아니면 연습을 할 때는 포 포 포 네 됐습니다 포란 듯이 운어줘어 바닥을 뚫고 자치아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가 달려있으니까 포 포 를 안하고 이제 들어갔어 포란 듯이 이렇게 된거야 저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